... ... ... ... 하얀게 들어오면서 차지 하얀게 하얀게 다 같이 오케이버 여성아 이거 끝까지 갈건데 이거 오늘 신비가 좀... 이거 어때? 이거 뭐 사업 들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콧바로 갈아버리면 이렇게 이제 넣어버릴 거예요. 오케이. 자, 알죠. 나한테 철저히 마음이 죽였다 철저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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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ra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